요거 있죠? 그 다음에 만두기가 있으면 손에다 넣고 요만큼만 요기다가 쇼옥 담아주세요. 네, 그래서 속을 퍼가지고 할머니랑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. 와, 잘했죠? 네, 그런 다음에요. 네, 수저는 여기다 놓고요. 조금 더 할 거에요. 네,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만두기를. 그 다음에 요거를 한마디처럼 이렇게 해서요. 이 갓에다가 톡톡톡톡 이렇게 떨어뜨리세요. 갓에만 물려다가 톡톡톡톡. 잘 붙으라고 하는 거에요. 물려다가. 네, 이쪽도 해주세요. 네, 그 다음에 요거를 오므리면 돼요. 이제 됐어요. 어머, 너무 잘했네요. 그 다음에 요거를 할머니랑 잘 보세요. 네. 여기 있죠? 요거를 꼭 누른 다음에 요렇게 오므리세요. 이렇게 쇼옥 해서. 네. 네, 그렇게 오므렸어요. 꼭꼭 눌러주세요. 요기 가세래요. 여기를 요렇게 꼭꼭 눌러주세요. 어머, 우리 박유민이가 너무 잘 만들네요. 만들어요. 그래서요. 요기를 양쪽으로 손을 잡고요. 꼭꼭 누르고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? 네. 어머, 잘했네요. 엄청 잘해요. 그런 다음에 꼭 눌러주세요. 요렇게. 요렇게 되니까 만두. 꼭 눌러주세요. 네, 까악 누른 다음에 까악. 어, 그래도 이쁘게 됐네요. 만두 완성입니다. 내 것도 완성. 완성이에요. 어머, 너무 예쁘다.